JTBC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다렸던 문건이 나왔는데 충격입니다. 공수처가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에만 20번 넘게 통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다는 건지 JTBC가 두 사람이 특히 통화를 많이 한 시기에 유재은 관리관이 결제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만 6건이 나열돼 있었는데 이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는 결국 빠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사단장의 혐의를 뺀 최종 보고서를 내놓기까지 18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이 비서관이 해당 문건 작성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해당 건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계속 핵심 증거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게 소위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 기록이 넘어가기 전에 번복해 가지고 기자회견 못하게 하고 넘기지 말라고 외압 행사했다. 그게 지금까지 주로 언론들이 초점을 맞춘 부분입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런 거 중심으로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등장하면서 경찰청으로 이미 넘어간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거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그 전에 멈춰 세우는 거를 결재한 거를 반복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넘어간 걸 다시 되찾아오는 거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로 지금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빨라지거든요. 이시원이라는 이름이 나온 뒤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국진 내부에서도 재밌는 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권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인데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재유결로 넘어와서 그게 통과가 된다. 재유결이 된다. 그럼 곧 대통령 탄핵입니다. 굉장히 정치적 의미가 무거운 거예요. 정치적 의미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거를 정치인들은 다 안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재유결이 돼버린다라는 거는 그런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수사를 이제부터 개시해도 된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큰 건이에요. 저는 저희 남천동 방송에서 작년부터도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감방에 가게 된다면 최상병권 때문에 가게 될 거다. 이겁니다. 어떤 건 뭐 양평고속도로 건이나 디올백 건이나 이런 거는 자기 와이프와 관련된 거지만 이 건은 대통령이 빼도 막도 못하게 직접 개입돼 있는 건이란 말이죠. 우리 헌법상에는 대통령 본인이 심각한 중대한 형사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탄핵되지 않는다잖아요. 반대로 심각한 형사법적인 문제를 범죄를 그러니까 재임 중에 저지르면 탄핵을 당하는 겁니다. 네. 물론 이번 국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오늘 문화일보 보도에서 한 국회의원은 나와 같은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다음 국회에 최상병 특검법으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고민이 깊은 곳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 중요한 발언입니다. 이 특검이 통과된다면 윤석열은 끝입니다. 윤석열이 정권의 운명을 걸고 막는 이유는 본인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그 법리를 사실상 확립을 시켰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법률적으로 얼마나 위중한지 알 겁니다. 제발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꼭 통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